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리포토입니다. 지금 시각은 2시 반인데요. 제가 2시 반에 이 현장에 왜 나왔냐면요. 바로 오늘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뜻깊게 원전 마법사가 함께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마법사 처음 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노하스. 노하스 선수? 노하스 선수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노하스 화이팅! 혹시 캐리니 우리 캐리니 원전 마법사 처음 가요? 아니에요. 저번에 가볼 적 있어요? 그때 갔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응원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강백코 선수한테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요즘 다쳤잖아요. 강백코 선수. 잘 빨리 나으라고 한번 응원 F-C 보내줄 수 있어요? 빨리 나고 오세요. 화이팅! 빨리 나고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원전 길에 오르기 직전에 이 노란 봉투를 받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식도랑 약간 먹일 게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햄버거와 함께 우리 한정판 배지죠. 바로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가 있다는 이 배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럼 저도 함께 이제 버스로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탈 버스는 바로 1호차입니다. 1호차에 타서 오늘 원전 마법사님들과 함께 열렬히 응원을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이글스 파크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날씨가 참 더워요 여러분. 저기 산화생명 이글스 파크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안녕! 저희는 지금 3루로 출입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KTVS의 함성을 모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하나 되요 KTVS의 함성 KTVS의 함성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 소리 줘요! KTVS의 함성 KTVS의 함성 날려버려 KTVS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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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sheet 여 sons 잘한다! 여러분, 지금 너무 심해서 모자를 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이 모자. 안녕, 저. 아, 우. 막상의 끝에 막 기도할게. 아무도 나를 맞지 못해. 내가 바로 KT밥 댄스. 너를 주지로 내가 모셔줘요. 꼭 난 더 좋아해요. 그 손이 꼭 들리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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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호, 거여호 거여호 안타, 로아스 워낙 로아스 워낙 고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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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하늘이 트리트 결의 바람 하늘이 트리트 승리의 하늘이 아는 고정의 전체스 박경수 선수의 홈런에 이어서 박경수 선수의 정수탄까지 더해져서 1점을 더했습니다. 박경수 선수의 홈런 여러분, 오늘 한화 작전 글쓰파크에서 한화와의 경기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도 1위부터 9회까지 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영수의 주 고속의 미남이에요. 고속의 미남이에요. 모자 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모자 살짝 벗고, 선아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막 제공 및 somebody else's support of today's love and support of today's leadership.